4. 살의 일종으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평생을 이곳저곳 떠돌아다니게 될 운명을 의미하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5. 역마살 연극이나 드라마 등에서 등장인물이 홀로 있을 때 관객을 향해 내면의 감정을 향해 운명이나 숨겨진 생각을 말하는 기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6. 독백 원두 가루를 차가운 물에 오랜 시간 우려낸 커피 드립커피에 비해 쓴맛이 적다는 특징이 있는 이 커피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7. 콜드브루 조선식이 백성들이 홀례식에 사용했던 초롱 상단은 빨간색 하단은 파란색 천으로 둘러 만들었던 이 등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7. 청사 초롱 카으로는 어느 나라의 수도인가? 8. 이집트 무남동녀 혹은 아들이 많은 집에 단 한 명만 존재하는 딸을 지칭하는 세 글자의 단어를 말하시오 9. 고명딸 이것은 조선식이 왕의 음식을 먼저 먹어보며 독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던 행위를 의미한다. 왕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작업으로 여겼던 이 행위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9. 조선식이 왕의 음식을 먼저 먹어보며 독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던 행위를 의미한다. 10. 기미 축구 경기에서 연장전 후 승부를 가리기 위한 방법으로 양팀에서 각각 5명의 선수가 나와 한 번씩 번갈아 페널티킥을 차는 것을 의미하는 네 글자의 단어를 말하시오. 10. 승부차기 TF팀이란 기업이나 군대에서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시로 구성된 조직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TF는 어떤 단어의 약어일까? 10. 태스크 포스 여행객들에게 사랑받는 관광 상품 중 하나. 이것은 안전장치가 완비된 차량을 타고 다니며 야생동물을 구경하거나 먹이를 주는 등의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을 뜻한다. 여기서 설명하는 세 글자의 단어를 말하시오. 4. 파리 5. 오락기나 컴퓨터 게임에 활용되는 조종 장치 화면 속에 캐릭터를 좌우나 상하, 대각선 등으로 이동시키는데 활용되었던 이 조종 장치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6. 조종 장치 고려시대에는 혼인시 남성이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 처가살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장인의 집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로 혼인하는 남성에게 이것 간다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이것에 해당하는 두 글자의 단어를 말하시오. 6. 장가 다수의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민속놀이 하나의 줄을 양측에서 동시에 잡아당겨 더 많은 부분을 끌어온 편이 승리하게 되는 이 민속놀이는 무엇인가? 7. 줄다리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몇 월 며칠에 진행될 예정인가? 11월 14일 이것은 우유에 산성분을 넣었을 때 발생하는 응고물을 말한다. 우유 속 주요 단백질인 카세인이 응고된 것으로 치즈를 만드는 데 활용되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커드 삼국시대와 신라시대의 승려이자 사상가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의미를 담은 해골물 1화로 크게 알려진 이 고승은 누구인가? 원효대사 방언 빼다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서랍 북한에서는 스킨 혹은 토너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살결물 과일이나 채소, 해조류와 같은 식물성 음식 외에는 어떤 것도 먹지 않는 철저한 채식주의자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비건 이것은 지하철 승강장에 설치된 안전장치로 전동차의 출입문과 연동하여 함께 열렸다 닫히는 문을 의미한다. 이것은 열차의 선로와 승강장 사이를 막아주어 우리의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여기서 설명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스크린도어 1993년 11월에 출범된 종합격투기 K-1과 함께 세계 2대 종합격투기로 꼽히는 이것은 무엇인가? UFC 7월을 영어로 말해보시오 줄라이 조선 후기 탕평책을 기획하고 시도했던 두 왕을 말하시오 영조, 정조 전통적 방식의 화장실 형태 특별한 하수도 시설 없이 오물을 받는 통이나 구덩이에 오물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사용했던 이러한 화장실 형태를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재래식 화장실 이것은 찹쌀을 곱게 간 후 우유를 넣고 끓인 죽을 의미한다. 우유가 뒤했던 과거 궁궐에서 왕이나 아픈 사람에게 대접했던 이 죽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타락죽 전쟁에서 패배한 진영의 병사 중 살아남은 병사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패잔병 이것은 세력 다툼 중 상대방 진영의 항복이나 우호관계를 보증받기 위해 담보로 잡아두던 사람을 뜻한다. 병자호란 당시 소현세자는 이것으로 청나라에 끌려간 바 있다. 여기서 설명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볼모 볼모 영화 산업에서 거대한 수익을 거두어들인 영화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통상 세계적으로 4억 달러 이상의 매표 매출을 기록한 영화를 두고 이것이라 부른다. 이것은 어떤 영어 단어에 대한 설명인가? 블록버스터 아침 식사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를 말해보시오. 브랙퍼스트 야구 경기에서 배트를 휘두르지 않고 공에 배트를 갖다 대듯이 가볍게 밀어 공을 내야 해 굴리는 탑업을 의미하는 용어를 말하시오. 번트 이것은 가열된 올리브 오일에 새우와 마늘, 후추, 소금 등을 넣어 끓인 스페인 음식이다. 바게트를 곁들이거나 요리 후 남은 오일에 파스타면을 볶아 먹기도 하는 이 음식의 이름을 말하시오. 관용 혹은 포용을 의미하는 프랑스요. 타인의 신념이나 종교 등을 인정하고 나와 타인과의 차이를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마음을 의미하는 이 용어를 말하시오. 톨레랑스 10억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 고대 그리스에서 난쟁이를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이 두 글자의 용어를 말하시오. 나노 햇빛에 노출된 부위의 피부에 주로 생기는 황갈색의 작은 색소성 반점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주근깨 고대 로마 시기 모래가 깔린 메인 무대를 중심으로 관람석이 둘러싼 형태의 공간을 의미하던 단어 오늘날에는 복싱, 문구, 하키 등 실내 스포츠를 위해 축조된 건물이라는 뜻으로 의미가 변형된 이 용어는 무엇인가? 아레나 코어 근육을 단련시키는 동작 중 하나 엎드린 자세에서 몸을 일직선으로 평평하게 만든 후 팔과 다리로 자세를 유지하는 이 동작을 말하시오. 플랭크 여성용 수영복의 한 형태 상체를 가리는 속옷과 브리프만으로 구성된 이 수영복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비키니 패션 스타일 중 하나 본래는 항공복을 일컫는 용어였으나 오늘날에는 상의와 바지가 붙어 하나가 된 형태의 옷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옷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비키니 점프 수트 의회 안에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주로 고의로 길게 연설을 하거나 불필요한 수정안을 연속적으로 제의하는 등의 방식으로 행해진다. 여기서 설명하는 이 용어는 무엇인가? 필리버스터 아무런 병 없이 오래 살다라는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를 말하시오. 무병장수 MBTI 성격 유형 검사에서 감정형 필링과 대비되어 설명되는 사고 형태는 무엇의 약어인가? 띵킹 최근 주목받고 있는 패션 트렌드 컴퓨터 공학도들의 글자스러운 복장을 오히려 세련된 것으로 여겨 유행하기 시작했다. 두꺼운 안경태와 캔버스화로 대표되는 이 패션 트렌드는 무엇인가? 긱시크 바퀴벌레를 뜻하는 영어 단어를 말하시오. 코크러치 여름철 3복 중 첫 번째 복을 의미하는 용어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으로 인식되는 이 두 글자의 용어를 말하시오. 초복 아이스크림의 진한 에스프레소를 부어먹는 커피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아포가토 이것은 국가적 재난 혹은 비상사태에 항상 대비할 수 있도록 편성된 군대 조직을 의미한다. 이들은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한다. 이 군대 조직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상비군 신조어 슬세권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슬리퍼를 신고 갈 수 있는 거리 말이 가고 말이 온다라는 뜻의 사자성어 의견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고 서로 옥신각신하는 상황에 활용되는 이 사자성어를 말하시오. 선왕설례 선의의 해커를 의미하는 용어 해킹 능력을 활용해 불법적 해킹을 예방하거나 사이버 범죄자를 추적하는 등의 업무를 맡는 이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선왕설례 화이트 해커 항공권 예약 시 직항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통용되는 단어 A 국가에서 최종 목적지인 B 국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C 국가에 잠시 체류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경유 유명 걸그룹의 노래 제목이기도 한 영어 단어 슈퍼노바의 뜻을 말하시오. 초신성 우리나라 지폐 5천원권에는 이 과일이 새겨져 있다. 여름철을 대표하는 과일이자 풍요를 상징하기도 하는 이 과일은 무엇인가? 수박 승녀들이 수행시 않는 자세 중 하나 얼핏 보면 평범한 양반다리 자세로 보이나 오른발을 왼쪽 허벅지에 왼발을 오른쪽 허벅지에 얹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자세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가부좌 선천성 발육 이상의 일종 이 질환을 앓는 사람은 키가 비정상적으로 크거나 몸이 과하게 유연하며 손가락이 아주 길다는 특징이 있다. 나이가 들수록 뼈나 근육, 심혈관계의 이상을 드러내는 게 일반적인 이 질환은 무엇인가? 마르팡증후군 이것은 지적능력이 평균보다 낮은 사람을 일컫는 용어이다. 이 사람들의 평균 지능지수는 70에서 85 사이이며 이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학습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설명하는 이것의 정확한 명칭을 말하시오. 경계선 지적지능 이것은 주어진 시간이 임박할 때까지 할 일을 미루게 되는 경험적 법칙을 의미한다. 실생활에서는 과제 수행 기간이 열흘이나 주어지더라도 9일 동안 수행하지 않다가 종료일 직전에 일을 마치는 것 등이 여기에 속한다. 여기서 설명하는 이 경험 법칙을 말하시오. 파킨슨의 법칙 경찰서의 시설 중 경범죄자와 피의자를 수감하는 곳을 의미하는 단어 보호실이라고도 부르는 이 시설의 정식 명칭을 말하시오. 유치장 이것은 일정한 직업이나 소속된 집단 없이 불량한 행위를 일삼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통상 행실이 나쁘고 못된 기질을 가졌으며 타인에게 염치 없이 구는 사람을 두고 이것이라 표현하는데 여기서 설명하는 세 글자의 단어를 말하시오. 무회한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수행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는 세 글자의 단어를 말하시오. 문외한 변수를 포함하는 등식에서 변수의 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되는 식을 의미하는 세 글자의 용어를 말하시오. 방정식 변수를 포함하는 등식이 변수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참인식을 의미하는 세 글자의 용어를 말하시오. 항등식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는 누구인가? 빌 게이츠 체력 체력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일상에서는 장어나 삼계탕을 두고 이것에 좋은 음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 영어 단어는 무엇인가? 세템이나 이것은 하드디스크를 컴퓨터 외부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장치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usb보다 용량이 크고 내구성이 강한 것이 특징인 이 장치는 무엇인가? 외장하드 현실 현실에서의 활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독특하고 획기적인 발명품을 개발했거나 특이한 사건을 일으킨 자에게 수여하는 상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이그노벨 상 타기업, 특히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의 기밀 정보를 고의적으로 수집하여 유출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산업 스파이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상태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머그샷 오픈 AI가 2022년 12월 1일 공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챗GPT 본인의 취향을 고려하지 않고 유명인들을 맹목적으로 따라 소비하는 것을 모방소비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해당 대상이 유명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취향과 일치한다면 그 대상을 따라 소비를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뒤토소비 뒤토소비 입속 혹은 손과 발에 물집이 생기는 질환 주로 영유아기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으며 면역 상태에 따라 고열에 시달리기도 한다. 다른 말로는 손발 입병이라고도 부르는 이 질환의 이름을 말하시오. 수족후병 한자어 이것의 뜻과 음을 말해보시오. 개견 수면 시 본인이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채로 꿈을 꾸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자강몽 한국인들이 애용하는 식음료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은 어느 기업에서 개발했을까? 5. 오아한 형제들 돈이나 차량 혹은 고가의 물건을 빌리기 전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해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6. 차용증 반려견에게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은 채 거리를 돌아다니는 행위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를 말하시오. 5. 오프리쉬 조선의 제5대 왕을 말하시오. 6. 문종 이것은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 배우자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의미한다. 여기서 설명하는 다섯 글자의 용어를 말하시오. 친족상도래 탄생석을 영어로 표현해 보시오. 버스 스톤즈 붉은 밑을 띠는 투명한 광물이자 7월의 탄생석이기도 한 이 보석을 말하시오. 루비 바닷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대한 콘크리트 블록 각기 다른 방향으로 4개의 가지가 뻗은 형태로 주로 방파제로 활용되는 이것의 이름을 말하시오. 테트라포드 테트라포드 일정 기간 이상 금융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계좌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휴면 계좌 원숭이를 뜻하는 옛 표현 곤충의 종류로 혼동하기도 하는 이 세 글자의 단어를 말하시오. 잔나비 잔나비 용의자의 핸드폰 사용 기록을 분석하여 증거를 잡아내는 과학적 수사 기술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포렌식 포렌식 태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액체 이 액체는 양막이라 불리는 얇은 막 속에 가득 차 있으며 출산 전까지 태아는 이 액체에 뗀 채로 성장한다. 여기서 설명하는 이 액체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양수 경제가 성장하기 전 음력 4월에서 5월경에 겪었던 춘군기를 뜻하는 말 이 시기에는 농가 사정이 어려워 백성들이 식량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보리코개 이순신 장군이 일본 수군과 벌인 마지막 해전 이 전쟁에서 이순신 장군은 전사한다. 여기서 설명하는 해전은 무슨 해전인가? 노량해전 지렁이는 곤충일까? X 잣나무로 만든 네모난 형태의 배 성경에서는 노아가 하늘의 개시로 이 배에 짐승들을 태웠다고 전해진다. 여기서 말하는 배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방주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의탁하여 신분 상승을 꾀하거나 안정된 삶을 누리려는 여성의 심리 상태를 일컫는 용어를 말하시오. 신데렐라 밀폐된 유리병 혹은 입구가 좁은 작은 그릇 안에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패라디엄 교향곡 혹은 소나타 등 여러 악장을 가진 곡의 최종 악장을 의미하는 세 글자의 용어를 말하시오. 피날레 왕이 세상을 떠남이라는 말을 의미하던 두 글자의 단어는 무엇인가? 승하 승하 이것은 20세기의 예술사조 중 하나이다. 꿈의 세계 혹은 무의식을 표현하는 것을 지향하며 흔히 살바도르달리를 대표로 꼽는 이 예술사조는 무엇인가? 초현실주의 이것은 경쟁자가 호화 상태인 시장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지닌 시장을 형성하는 경영 전략을 의미한다.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을 조합해 만든 이 용어를 말하시오. 퍼플오션 실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생활을 안정시키고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 급여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실업급여 경상남도의 특정 지역에서 시작된 김밥 밥과 반찬이 분리되어 나오는 것이 특징이며 이때 나오는 반찬은 갑오징어와 물을 고춧가루에 묻힌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어떤 김밥에 대한 설명인가? 총무 김밥 특정 기간 동안 신용카드 및 대출, 카드 사용 등 금융거래가 없는 고객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신파일러 신파일러 미국 연방소사국의 영문 약칭 이 기관은 과거 제2차 세계대전으로 국내 첩보 활동이 성행할 때 간첩을 색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것은 미국의 어떤 기관에 대한 설명인가? FBI 미국의 음악상 중 가장 권위 있다고 평가받는 상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빌보드 뮤직 어워드와 함께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으로 불리는 이것은 무엇인가? 그래미 어워드 이미 존재하는 팝이나 클래식 음반의 연주 음원을 그대로 따서 쓰는 음악 기법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샘플링 영화나 드라마 촬영 시 하늘을 나는 장면 건물이 무너지는 장면 등 현실로 구현하기 어려운 장면을 타영상과 합성해 만드는 기술 연기자는 주로 초록색이나 파란색으로 된 스크린 앞에서 합성을 위한 재료 영상을 촬영한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크로마키 공기 중에 방사성 밀입자를 정화시키기 위해 개발된 고성능 필터 오늘날에는 이 필터를 활용한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가 인기를 끈다. 이것은 어떤 필터에 대한 설명인가? 해파 필터 해파 필터 발효 밀가루 반죽을 화덕에 넣어 구어낸 인도의 전통빵 인도인들은 이 얇고 넓적한 빵에 밥과 커리를 싸서 먹는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나안 한자어 이것의 뜻과 음을 말해보시오 물수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아니나 오로지 본인의 업무 범위나 근무 시간 내에서만 일하고 타 업무나 초과 근무 등은 거부하는 것을 뜻하는 다섯 글자의 신조어를 말하시오 조용한 퇴사 대한민국의 소설가 대표작으로 종의 기원 7년의 밤 지니 지니 등이 있는 이 작가의 이름을 말하시오 정유정 영화나 드라마 촬영 시 대상이 화면 가득 나오도록 근접하여 촬영하는 기법 이것은 일반적으로 촬영 대상을 강조하여 관객의 몰입도를 높이고자 할 때 활용된다 이것은 어떤 기법에 대한 설명인가? 클로즈업 악보에서 점점 세계를 의미하는 음악 용어를 말하시오 크레센토 과거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웰빙 개념이 큰 인기를 끌었으나 오늘날에는 건강한 뇌 건강한 정신으로 잘 늙어가자는 의미에서 이것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여기서 설명하는 이것을 말하시오 웨이징 현재 본인의 삶을 가장 중시하고 소비하는 태도라는 의미의 운로는 무엇의 약어인가? 유 온리 라이브 원스 이것은 여러 사람 혹은 여러 가지가 합쳐질 때 더 큰 파급력을 보인다는 의미의 용어이다 일상에서는 너와 함께 일하면 이것이 난다 등으로 활용된다 여기서 설명하는 이 용어는 무엇인가? 시너지 이것은 암수의 눈과 날개가 각각 하나씩 이어서 짝을 짓지 않으면 날지 못한다는 전설상의 새를 의미한다 부부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 활용하는 이 세 글자의 단어를 말하시오 비익조 본기 단상에 오르다 특정 지위에 오르다라는 의미의 용어이나 문학계에서는 특정 분야에서 상을 받은 후 문단의 처음 이름을 알리다라는 의미로 활용한다 여기서 설명하는 두 글자의 단어를 말하시오 등단 선거 시 특정 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정치 용어를 말하시오 게리맨더링 깨진 거울이라는 의미 흔히 부부가 이혼을 하거나 남녀가 이별하는 상황에서 이 단어를 활용한다 여기서 설명하는 이 단어는 무엇인가? 파경 일각이 마치 3년과도 같이 느껴진다라는 의미의 고사성어 무엇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나타낼 때 활용하는 이 다섯 글자의 고사성어를 말하시오 일각여 삼추 대립되는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 기쁘면서도 어딘가 아쉽고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마음이 드는 것을 두고 이것이라 표현한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양가 감정 전자상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의 IT 기업 아마존의 창립자를 말하시오 제프 베이조스 손바닥에 여러 갈래로 난 주름 과거에는 이 주름을 통해 사람의 인생과 길 흉화복을 점치기도 했다 이 주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손금 여름방학을 영어로 표현해 보시오 서머 베케이션 흔히 식욕, 성욕, 그리고 이것 세 가지를 두고 인간의 3대 욕구라고 부른다 언급되지 않은 마지막 하나는 무엇인가 수면욕 포도는 순우리말일까 엑스 도읍을 옮기다라는 의미를 갖는 두 글자의 단어를 말하시오 천도 높이 받들어 우러러보다라는 의미를 지닌 두 글자의 단어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편은 아니며 주로 왕이나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을 존경하고자 할 때 이 단어를 활용한다 여기서 설명하는 단어를 말하시오 추왕 돼지의 위장을 식재료로 활용했을 때 부르는 말 이것은 식감이 아주 좋아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의미로 이것으로 불린다 여기서 설명하는 다섯 글자의 단어를 말하시오 오소리 감투 눈이 건조할 때 일시적으로 수분을 보충하여 안구건조증을 완화하는 약물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인공눈물 해외여행을 할 때는 반드시 여권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여권의 영어식 표현은 무엇일까 패스포트 우리나라의 여권은 본 뒤 진한 초록색상으로 발급되었으나 몇 년 전 신여권이 나오며 이 색상으로 변경되었다 무슨 색상인가 파란색 특정 아시아 지역에서 과일의 왕이라 불리는 과일 달콤한 맛이 나는 과육에 비해 냄새가 아주 역하다는 특징 때문에 해외 일부 호텔에서는 이 과일을 객실로 반입하면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일은 무엇인가 두리안 두리안이 과일의 왕으로 불린다면 이것은 특정 아시아 지역에서 과일의 여왕이라 불린다 자줏빛이 나는 두꺼운 껍질을 까면 흰색의 과육이 나오는데 맛이 아주 달콤해 젤리 아이스크림 등 간식료로도 널리 사용된다 이 과일은 무엇인가 망고스틴 영어 단어 disturb의 뜻을 말하시오 방해하다 불안하게 하다 한자어 이것의 뜻과 음을 말해 보시오 나무목 시름과 태권도 유도의 특징이 조금씩 혼재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무술이자 민속놀이인 이것은 무엇인가 택견 택견 이것은 언제나 타인에게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으로 인해 기분이 좋지 않더라도 항상 미소를 짓는 현상을 의미하는 심리학 용어이다 여기서 설명하는 이 용어는 무엇인가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이것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조선의 궁궐이다 도성의 북쪽에 있다고 해서 북궐이라고도 불렸으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전등불이 켜진 장소로도 알려져 있는 이 궁궐의 이름을 말하시오 경복궁 특정 나라나 지역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특색 있는 시설이나 건물을 의미하는 단어 예로 들어 프랑스는 에펠탑, 인도는 타지마을, 호주는 오페라하우스가 대표적인 이것이다 이것은 어떤 단어에 대한 설명인가 랜드마크 이것은 멀리 있는 물체는 또렷하게 보이나 가까이에 있는 물체는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을 의미한다 주로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이 증상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원시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다라는 의미를 갖는 우리나라의 속담을 말하시오 도토리 키재기 이것은 촬영과 동시에 인화가 이루어지는 사진기를 말한다 디지털 센서 요소가 없다는 것과 특유의 아날로그 필름 효과가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는 이 사진기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폴라로이드 빨간색과 파란색 물감을 섞은 후 흰색 물감을 더하면 무슨 색상이 나올까 연보라색 세계 최초의 지하철은 미국에서 개통되었다 X 이것은 해성에서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 등이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대기와의 마찰로 불타는 것을 의미하는 두 글자의 단어이다 다른 말로 별똥별이라고도 부르는 이 단어를 말하시오 유성 세계적인 천재 발명가로 불리는 에디슨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미국 이것은 모기로 인해 감염되는 질병으로 감염 시 고열과 오한 구역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과거에는 이 질환이 나쁜 공기로 인해 감염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름이 붙었다고 전해지는데 여기서 설명하는 이 질병은 무엇인가 말라리아 군주론을 지필한 작가의 이름을 말하시오 마키아벨리 도마뱀은 파충류, 개구리는 양서류에 속한다 그렇다면 호랑이는 어떤 동물군에 속해 있을까 포유류 8월의 영어식 표현은 무엇인가 어거스트 올림픽 오륜기는 다섯 가지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파란색 노란색 검정색 빨간색 그리고 언급되지 않은 나머지 한 가지 색을 말하시오 초록색 축구 경기에서 흔히 사용되는 PK는 무엇의 약어인가 페날티 킥 정통 성악 발성의 오페라에 가벼운 팝송을 섞은 음악 장르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팝페라 이것은 교회 품으로 혹은 성당 품으로라는 뜻을 지닌 이탈리아어이자 반주 없이 진행되는 합창곡을 일컫는 음악 용어이다 과거 한국 그룹 동방신기는 활동 초기 이것을 컨셉으로 하여 실력파 가수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여기서 설명하는 이 용어는 무엇인가 아카펠라 경상북도 남부 중앙에 위치한 도시 대표 볼거리로 계산성당 김광석거리 83타워 서문시장 등이 있는 이 도시의 이름을 말하시오 대구 임진왜란은 몇 년도에 발발했을까 1592년 태국의 수도를 말하시오 방콕 모든 일은 결국 오른 이치대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의 사자성어를 말하시오 사필 규정 고사성어 가화만사성의 뜻을 말하시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 베르는 어느 나라의 수도인가 스위스 브렉시트란 이 나라가 유럽연합을 탈퇴한 것을 뜻하는 용어이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를 말하시오 영국 인간이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6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물 그리고 이것으로 구성된다 나머지 하나는 무엇일까 지방 지방 이것은 과거 유대인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온 책이자 유대인 율법학자들이 사회의 모든 사상에 대하여 해설한 것을 집대성한 서적이다 이것은 어떤 서적에 대한 설명인가 탈무드 운전면허증을 영어로 말해보시오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이것은 휴가라는 의미를 지닌 프랑스어로 일상에서는 더위나 추위를 피하기 위해 산이나 바다 혹은 계곡으로 떠나는 기간을 지칭할 때 활용된다 여기서 설명하는 단어를 말하시오 바캉스 한자어 이것의 뜻과 음을 말해보시오 폭포 권투에서 상대방의 턱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 치는 공격법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어퍼컷 이것은 나비 헤엄이라고도 부르는 수영영법 중 하나이다 양팔을 앞으로 뻗어 물을 끌어내리면서 두 다리를 모아 발등으로 물을 치면서 전진하는 것이 특징인 이 수영영법을 말하시오 접영 여러 방면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닌 사자성어를 말하시오 팔방미인 이것은 냉장고나 에어컨 스크레이 등에 활용되는 가스로 현대에는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이것은 무엇인가 프레온 가스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국제공항은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는가 인천 대구 광역시에는 국제공항이 존재한다 5 이것은 기나라 사람의 걱정이라는 뜻을 담은 고사성어로 미래에 대해 불필요한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주로 활용된다 여기서 설명하는 이 단어를 말하시오 기우 수영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을 의미하는 두 글자의 법률 용어를 말하시오 직력 전화를 걸 때 상대방의 전화번호 앞자리에 이 코드를 입력하면 발신자를 밝히지 않고 전화를 걸 수 있다 어떤 코드일까 별 2, 3, 샵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뒤빠진 날이란 무슨 날을 의미하는가 생일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면 주름이 생기게 된다 이 주름을 영어로 말해보시오 링클 이것은 누군가를 보호하다 혹은 신이 은혜를 베풀어 보호하고 돕다라는 의미를 지닌 두 글자의 단어이다 흔히 누군가를 응원할 때 신의 이것이 있기를 이라고 말하곤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 가호 우리나라 16대 대통령의 이름을 말하시오 노무현 노무현 주식 용어 중 장기간에 걸쳐 주가가 상승하는 강세장을 황소에 빗대어 불마켓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주가가 하락하는 약세장은 무엇이라고 부를까 배워마켓 컴퓨터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모니터와 연결시켜주는 하드웨어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그래픽 카드 개그맨 강호동은 운동선수 출신이다. 어떤 종목의 운동이었을까 시름 신문 기사를 작성할 때 반드시 담겨야 할 6가지 기본 요소를 흔히 OWLH라고 한다. 여기서 H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이것은 12가지 보석을 1년에 12달과 견주었을 때 자신이 태어난 달에 해당하는 보석을 의미한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탄생석 이것은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대본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이다. 이것에는 대역들의 대사 행동 표정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으며 이것들이 모여 영화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이루게 된다. 여기서 설명하는 영어 단어를 말하시오 시나리오 이것은 특정 언어로 된 자료 혹은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대치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이 작업을 의미하는 두 글자의 단어를 말하시오 번역 구원을 뜻하는 영어 단어를 말하시오 셉템버 한자어 한자어 이것의 뜻과 음을 말해보시오 네 천 우리나라 12대 대통령의 이름을 말하시오 전두환 이것은 전설 속에만 존재하는 바다 생물로 상반신은 인간 하반신은 물고기의 형태를 지녔다. 이 생물을 모티브로 한 만화 영화는 현재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생물은 무엇인가 인어 이것은 자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한다. 예로 부동산 혹은 차량 등을 구입할 때 이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 세금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취득세 SNS는 무엇의 약어인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것은 나비가 된 꿈이라는 의미의 고사성어로 무라일체의 경지 혹은 인생의 무상함을 비유할 때 활용된다. 이 세 글자의 고사성어를 말하시오 호접몽 이것은 콜라겐을 뜨거운 물로 처리할 때 얻을 수 있는 유도 단백질이다. 젤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주재료 중 하나이기도 한 이것은 무엇인가 젤라틴 택배 없는 날이란 특정 업체를 제외한 전국의 택배기사들이 배송 업무를 하지 않고 휴식하는 날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2024년의 택배 없는 날은 몇 월 며칠일까 8월 14일 이것은 대나무를 얇게 잘라 얼기설기 엮어 만든 원통형 침구이다. 속이 비어 있어 공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여름에 안고 자면 더위를 잇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침구의 이름은 무엇인가 죽부인 이것은 잠수함이나 해저 혹은 우주 공간처럼 좁은 공간에서 누군가와 함께 생활할 때 심리 및 행동이 격해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심리학 용어이다. 이것을 무슨 효과라고 부르는가 고립 효과 이것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자들의 영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미국의 교육기관에서 개발한 영어 능력 시험이다. 한국에서는 오픽 토익 스피킹과 더불어 시험 영어 스펙 3대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시험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토익 사람이 바닷속 깊이 잠수하면 수압으로 인해 체내 이것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구토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겪을 수 있다. 심할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잠수부들이 특히 이것에 중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여기서 설명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질소 대화 중 본래 이야기를 나누던 주제와 관계는 없지만 흥미를 위해 곁들이는 다른 이야기를 의미하는 두 글자의 단어를 말하시오 여담 일상에서 흔히 듣는 신조어 결정사는 무엇의 줄임말인가 결혼 정보 회사 이것은 무거운 물건이나 술의 따위를 뒤에 달고 끄는 차를 의미한다. 영어로는 레카라고 표현하는 이 세 글자의 단어를 말하시오 견인차 과거 영국에서는 페스트균에 대한 공포가 심해 누군가 재채기를 하면 큰 질병이 아니길 바란다. 혹은 너의 영혼이 빠져나가지 않길 바란다라는 의미를 담아 이 말을 해 주었다. 여기서 설명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 문과 언니 채널은 현재 도서 출간을 준비 중입니다. 스크립트의 무단 복제 및 추출 변형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과 언니 채널은 현재 도서 출간을 준비 중입니다. 스크립트의 무단 복제 및 추출 변형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과 hosting 문과 문과